안녕하세요. 경남연합일보 황다은 기자입니다.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렸던 제2회 한중일 유소년 축구대회가 지난 18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5일부터 4일간 열린 이번 대회는 한국의 경남FCU12 등 4개의 팀과 중국의 웨이팡 린치중앙FC 등 2개 팀, 일본의 도쿄 토레레스FC 등 2개 팀 등 총 8개 팀이 참가해 열띤 승부를 펼쳤습니다. 대회 우승은 결승에서 융성공FCU12를 누른 경남FCU12가 차지했으며 3위는 일본의 토기간의FCU12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해외선수단 임원과 스탭을 대상으로 환영만천을 마련해 친성규루와 우정을 쌓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연합일보였습니다.